하지만 그는 모든 사무라이을 찾을 수 있겠군요. 당신도, Sakai. 처음 봤을때 10년 전에 봤을때. 당신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군요.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시나요. 하지만 당신은 토모에의 학생이었군요. 당신은 예언을 보여줬습니다. 토모에는 예언이예요. 몽골스, 퇴퇴! 심지어, 사무라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의 방향으로부터 이곳에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방향으로부터 그의 방향으로부터 그의 방향으로부터 그의 방향으로부터 그의 방향으로부터 뭔가가 발생한 곳에 대해 그의 방향으로부터 뱀다 뱀다 하지만 별로 안가 많다 그리스도가 죽을때 일본군 그의 학생들에게 학생이 가장 큰 학생이 륨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륨을 잘 먹은거예요. 군에농이 다 먹어요. 전혀 폭격. 쥬야는 그녀가 그녀가 잊지 못한거예요. 하여 그녀가 잡고 싶다는 것 같아요. 혹은 안사고. 무엇을 도색할까요? 폭격하기. 하나도에 나를 더 살고 싶어요. 신혜라. 두려움은 악랄, Sakai. 제공룡을 사용하기로 했다. 학생들은 어디에 걸까요? Fort Nakayama.